안녕하세요. 5월 26일 아침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욕기 20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전장에 보시면 욕은 친구들의 겉면을 무시하고 새 희망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새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 소발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욕을 향해서 두 번째로 그를 정제하며 비난하게 됩니다. 이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은 첫 번째보다도 더욱 거칠고 무례하고 비열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 더 강력한 적대감을 적대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질 것이니 그를 아는 자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할 것이다. 이어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남의 재물을 집어삼켜도 그것을 다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소발은 욕기 15장에 나오는 욕의 친구 엘리바스 또 18장에 나오는 빌닷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욕, 너의 잘못을 돌이켜봐. 너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되돌아 봐봐. 너의 잘못으로 인해 이렇게 너가 어려운 일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악인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를, 너의 모습을 되돌아 봐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발은 욕의 처참한 죽음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욕의 욕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이며 처절한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발을 비롯한 엘리바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발, 이 욕의 세 친구들은 욕의 고난에 대해서 깊은 동정과 국률의 심정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회가 있으면 욕을 쓰러지게 만들려는 맹수처럼 욕에게 달려들어서 욕의 신앙과 정신과 그리고 의지와 감정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또한 이 세 친구의 비난 속에는 자신들의 악한 감정과 잔인한 적대감 속에 하나님을 이입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논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결국 욕의 세 친구들은 욕의 정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악에 이르고 맙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욕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 욕의 삶을 보면서 지금 그리고 욕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어렵고 또 힘들어지고 고난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악인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힘과 부를 과시하면서 이곳저곳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휘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못된 그리고 악인들이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저렇게 버젓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끝인 것 마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분을 열렬히 맞이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마치 그것이 끝인 것 마냥 그분을 향해 침뱉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저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 같이 느낄 때가 있고 악인의 힘부림 악인들의 득세가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라는 의심이 의심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요배삼처럼 어려움들이 또 고난들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교인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